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게 거의 뭐 파멸적 타격을 주는 그런 거지같은 시공창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제가요. 14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결국 9급 공무원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남친이 저를 배신 때리고 헤어지자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이 맞나요? 원제 16년 동안 사귀고 헤어지는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16년 동안 만나다 헤어진 커플인데요. 일단 글을 쓰는 저는 커플 당사자가 아니고 둘 중 한 사람의 가족입니다.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참고로 이 글이 올라온 곳이 여초 사이트고 그냥 내용 보면 여자 쪽인 것 같아요. 혹은 여자 본인일 수도 있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이 일로 인해 헤어진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양가 지방까지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사실 그대로 또 중립적으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남녀 둘 다 36살로 동갑내기고요. 직어국 시시로 20살 때부터 만났습니다. 네 맞아요. 사귄지 벌써 16년이 넘어가죠. 남자의 경우 30대 초반에 9급 교행직에 붙어서 일을 했고 여자는 학교를 다닌과 동시에 7급 공무원 준비를 10년 했지만 실패하고 이후 9급으로 낮춰가지고 4년 동안 더 준비를 했지만 이 역시 잘 되지를 않아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하여 한 2년 전부터는 공기업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30대 초반부터 남자한테 계속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졸라왔는데 남자는 이걸 거절했습니다. 본인이 교행이라 급여가 다른 9급들보다도 적으니까 조금만 더 모으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결혼을 미뤄왔죠. 벤? 야 그게 언제가 됐든 결혼만큼은 너랑 반드시 너랑 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마. 집만 장만 되면 나 바로 결혼할 거야. 이런 말을 했어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는 되게 시골이에요. 그래서 22평 아파트 시세가 4,500만원 정도입니다. 4억 5천이 아니고요. 그렇게 나중엔 여자는 부모님들이 답답했는지 아이고 그 4,500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결혼해라 이랬는데도 남자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쇽쇽 빠져나가며 여자와의 결혼을 미뤄왔고요. 그러다 이제는 에이씨 야 나 너랑 결혼 안 해 꺼져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자는 아니 이럴 거면 나한테 왜 희망 고문을 했냐 그냥 그때 헤어지자고 했으면 나도 너랑 진작에 헤어졌고 다른 좋은 사람 만났을 거야. 내 나이 어쩔 거냐고. 왜 사람을 잡아가지고 내 인생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 책임져라. 이러면서 화를 내는 상황이고요. 이게 단순 분노가 아닙니다. 다 뒤집어졌어요. 이에 남자는 야 너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언제 너를 잡았어. 나는 그냥 결혼만 미뤄왔을 뿐이야.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으면 나도 바로 헤어져줬을 거라고. 그러니 이건 전부 다 네 탓이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의 집안을 드나든 것만 이게 횟수만 따져도 벌써 13년이 넘었고요. 명절 생신마다 선물을 보내는 등등등. 양가에서는 이미 당신 자식의 남친 여친이 아니고 이미 며느리 사위로 불리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13년 동안. 여하튼 지금 여자 쪽에서 많이 억울해하며 남자를 죽일 놈. 여자를 가지고 노는 쓰레기로 몰아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저 괜찮으니까 그냥 100%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 물론 16년이라는 이 길고도 긴 세월을 고작 이렇게 글자 몇 개로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치우침 없이 최대한 간략하고 공정하게 적었어요. 이거 알아주세요. 댓글 1번. 이건 진심으로 남자가 나쁜 놈이네요. 아 잠깐만요. 초반 댓글은 이 글 자체에 달려있는 댓글입니다. 나중에는 타 커뮤니티 댓글도 가져올게요. 보여드릴게요. 진심으로 남자가 나쁜 놈이네요. 여자를 사랑하긴 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결혼하기 싫었으면 처음에 말에 나왔던 30대 초반에 놔줬어야죠. 결국 저 남자가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집이고 뭐고 그냥 다 떠나서 마음이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도 참 너무 바보같이 기다렸네요. 2번. 남자는 같은 공무원을 만나고 싶었던 것 뿐이고 여자는 공무원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죠. 여자가 시험에 합격을 했으면 바로 결혼했겠죠.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걸 뭐 어쩌겠어 남자가. 외부리 공무원보다 맞부리 공무원이 훨씬 더 좋잖아. 반대로 여자는 공무원 남자가 공시생이면 반대로 여자는 공무원이고 남자가 공시생이면 여기서 4500 들이밀면서 우리 결혼하자. 이랬을 때 어 그래 결혼해 이럴 건가요? 글쎄 내가 봤을 땐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3번. 남자가 재고 재다가 제대로 속물근성 나온 듯 치사하네요. 4번. 그래도 결혼 전에 알아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봅니다. 남자는 이미 마음이 뜬 상태니까 이거요. 억지로 결혼해봤자 결국 좋은 꼴은 못 볼 거예요. 99% 파국이죠. 사실 저도 아주 긴 연연을 하다가 헤어졌고 그런 뒤에 다른 사람 지금의 남편이죠. 결혼을 한 케이스인데 지나본의 세월들 진짜 너무 아깝고 그 시간 낭비했다는 억울함에 처음엔 이 헤어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요. 이것도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그때 헤어진 게 진짜 다행이라는 거. 물론 그때 당시에 내가 이래가지고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지만 이미 떠난 사람에게 미련 가질 그 시간에 자신부터 잘 추스르면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이 여자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남자분은 뭐 비겁한 행동인 건 사실이지만 그게 뭐 본인 그릇이니까 알아서 잘 살 거라 봐요. 보니까 글쓰님이 어느 쪽 가족인지 대충 감이 오는데요. 놓친 곡이라 지금 당장은 그게 더 커 보이고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냥 잘 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위로나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래 사기다 헤어지면 오히려 빨리 터미라. 미련도 새삼스럽거든요. 그냥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다. 뭐 이런 일인 것이죠. 별거 아니에요. 5번 이거는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모두가 자기 책임입니다. 애들 아니잖아요. 성인이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6번 아니 뭐 이걸 가지고 그래. 결혼을 하고 10년 20년을 같이 살아도 또 둘 사이에 아이가 있어도 이혼을 하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 인간입니다. 그 남자가 아니면 인생이 반전 박살내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쿨하게 헤어지고 새로 시작을 해요. 이미 마음 떠나 상대한테 결혼해봤자 뻔하잖아요? 7번 솔직히 남자가 나쁘지만 여자도 참 미련해 보입니다. 남자는 자기가 진짜 좋으면요. 무조건 결혼하자고 밀어붙여요. 상황 같은 거 안 봅니다. 그리고 여자도 진작에 이걸 눈치채고 딴 남자를 만났어야 돼. 뭐 그래도 나이 36살이 그렇게 늦은 나이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되는 겁니다. 8번 글쎄요 결혼이라고 하는 걸 의리로 하나로 글쎄요 결혼이라는 걸 의리 하나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반대로 16년 동안 남자가 계속 무능했다면 이런 남자랑 쓴이는 결혼할 수 있겠냐고요?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의 조건을 맞춰서 할 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이미 상대는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뭐 어쩔 거야. 억울하고 화나겠지. 근데 얼른 다른 사람 찾으세요. 이러고 있어봐야 본인만 손해야. 지금부터는 타 사이트 그리고 극초남초 사이트입니다. 전부 다 남자예요. 댓글 1번 글 자체가 중립이 아니고 여자 쪽으로 편향됐구만? 기분 탓인가? 아닌가? 여하튼 내 여자가 7급 10년에 9급 4년에 남자도 돈을 많이 못 버는 그런 처지. 그렇다면 애 낳고 그 이후로 남자 혼자 돈 벌면서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게 불보다 뻔한데. 미안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저 상황이었어도 결혼 안 하지. 못하지. 아 물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꼭 결혼한다.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부는 진짜 교지 같은 놈이오. 어떤 핑계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지. 남자 쪽이었으면 이 글은 아예 쓰지도 않았다. 2번 이거 이거 아무래도 글 쓴 사람은 여자 쪽인 것 같은데 말이지. 여자 쪽이 아니라 여자 본인인 것 같아. 3번 솔직히 이건 여자가 좀 불쌍한 거 아닌가? 저 새끼 저거 진짜 나쁜 놈이야 저거. 그렇지. 불쌍하긴 해. 정말 잔인한 말이지만 나이 서른 여섯이잖아. 그럼 이제 자기를 고를 남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 어. 4번 이거는 중립이 아니고 그냥 대놓고 여자 쪽 아닌가? 남자 말도 들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나올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하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따로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 내 말은. 5번 저기 본문에 적은 게 전부 다 100% 사실이라면 처가에서 집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거 아니냐고. 즉 지가 말을 하던 그 핑계를 처가 쪽에서 지워준 건데 그런데도 헤어지지 않고 도대체 왜 시간을 끌었냐 이거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결혼 못할 사유가 있었다면 진지게 정리를 해줬어야지. 심지어 양가야 이미 며느리 사위로 여겨진 게 13년이요. 이건 당연히 남자가 쓰레기지. 어. 내 댓글. 7급 10년, 9급 4년에 이젠 공기업 계약직. 이러니 부모도 개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돈 4,500 주고 털고 싶은 그런 노답이었던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 글에 나오지 않은 다른 거지 같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나는. 2번 내가 말이죠. 처음엔 남자가 진짜 나쁜 놈이라고 욕만 했는데 이 댓글 보니까 아이고 제발 우리 딸 좀 데려가 주세요. 집도 사드립니다. 이런 느낌이 갑자기 확 치고 들어오네.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아. 3번 그렇지. 이유가 저거 하나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 정도면 지가 인간이라면 말이지 벌써 다른 직업을 가졌어야 하는 건데 계속 공구 핑계대면서 졸라게 놀았던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남자도 마음이 팍 식어버린 거고 아닌가? 6번 야 이건 솔직히 남자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14년을 공부했는데 구급도 안 됐다고. 야 정말 대단하구만. 특히 구급은 이해보다는 대부분이 암기와 관련된 감옥인데 14년을 했는데 안 됐다고. 이거 어쩔 거냐. 야 이들은 안 무습냐? 7번 이거는 남자가 여자 인생을 다 망친 겁니다. 공부도 빨리 접을 수 있었던 건데 옆에서 계속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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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뭔가 푸쉬를 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거요. 어? 대단하구만. 말 똑바로 해라. 야 이 여자 인생은 남자가 망친 게 아니고 14년 동안 공무원 준비 때문에 망친 거라. 어? 야 14년이면 초, 중, 고 다 합쳐도 2년이 남는다. 이거 어쩔 거냐 이거. 2번 아니 지 인생 생각 없이 살다가 망한 건데 왜 남자 탓이여? 너 뭐야? 스파이어? 8번 아니 아까부터 뭐 약속이 어쩌고 하면서 남자 까는 것도 많은데 14년 취업 준비 기다려준 거면 이건 진짜 솔직히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어? 뭘 또 어떡해? 니들은 저렇게 할 수 있냐? 어? 말 쉽게 하는 거 진짜 어이가 없네. 내 말이 그래.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현실인데 말이 좋아 취업 준비지 이건 그냥 14년 동안 백수로 살아왔던 거요. 만약 남자가 14년 동안 저려고 살았으면 벌써 자기 애비한테 대가리 다 깨졌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이게 16년 동안 여자를 가지고 놀았다가 아니고 반대로 16년 동안 여자를 기다려줬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이 글은 누가 봐도 여자 쪽에서 쓴 거죠. 혹은 여자 본인. 사람은 아무리 중립중립해도 결국 자기 유리하게 쓰게 돼 있습니다. 좀 불리한 건 안 써요. 그걸 감안하고 그리고 글 초반에 보면 남자가 나는 다른 구급들에 비해서도 돈을 버는 게 적다. 그래서 결혼은 무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 받고 말하면 너도 얼른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해라. 그래야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 공부를 했는지 하는 척만 했는지 어쨌든 계속 그러고 살았던 거고 남자는 그걸 계속 기다려준 거죠. 그런데 솔직히 그렇잖아. 아무리 약속을 해도 이게 3년, 4년, 5년, 10년 넘어가면 이게 사람이 피폐해지거든요. 안 그래도 거지 같은데 겨우 겨우 참고 있는데 의리로 버티고 있는데 여자가 야 빨리 결혼해 우리 결혼해 우리 결혼해 이러고 찌르고 있으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스트레스 오죽이 받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16년 동안 기다려봤지만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나쁜 놈 하려는다 이러고 약속을 파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만약 그거 없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만 전부라면 이거는 약속을 안 지킨 남자 책임이죠.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도 써주세요. 제 생각이 옳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